오늘은 식당 하수구를 뚫러 왔습니다 정화저로 나가는 구조인데 하수구가 역렬하네요 식당 하수구가 역렬한 식당에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들어가도 안 빠져 이거 사람 빠져 죽을 일이 없어 이게 내가 바로 시갈로 나가서 하숙으로 나가버렸어야 돼 여기다가 다 싸놓은 건 똑같은데 배관을 이따위로 해놨지 나머지 시갈로 나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열면 되는 거에요. 안그러면 평생 못 열겠지. 왜 놀려는 거 이렇게 서비스로 딱 해드리는 거에요. 잘됐어.